다른 뜻에 대해서는 중앙일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중앙일보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발행되는 조간신문이며, 미디어그룹인 중앙그룹의 핵심 중이 하나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함께 보수계열을 대변하는 언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2010년대 계열사 jtbc위 출범 이후 탈인염화 성향을 보임에 따라 조선일보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1965년 9월 22일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에 의해 창간되었고, 1999년 계열 분리 이후 독자법인화되었다. 이후 홍석현에게 인수되었다. 2013년 한국abc협회 집계에 따르면 유료부수는 81만1083부이며, 미홈게이자의 신문화 뉴욕타임스와 재율을 맺고 있다. 소재지는 2020년 10월 9일 이후 jtbc 자리 옆에 신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에서 6개 위치하고 있다. 중앙일보 옛로고 1965년 9월 22일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이 창간하였다. 이병철은 그의 전기에서 중앙일보, 미창간 배경이 정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앙일보사는 다른 신문사에서 기자들을 스카우트했는데,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신문은 1964년 4주 장기영의 경제부총리 입각으로 인해 하향세를 걷던 한국일보여다. 한국일보 여다. 한국일보는 편집국 인원 25명과 업무, 광고 분야 인원 상당수를 잃었다. 이병철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서울 서소문동의 중앙매스컴센터라는 10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건립되고, 1965년 12월 1일을 기해 1964년 5월 9일 개국된 태평로 조선일보 건너편에 있던 라디오 서울, 한국은행 건너편 동화백화점에 있던 DTV, 그리고 새로 창간된 중앙일보, 가이중앙매스컴센터에 모두 모였다. 같은 해 12월 7일 중앙일보는 동양 라디오 및 동양 텔레비전을 통합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이름이 한때 중앙일보 동양방송으로 바뀌었다. 자매지로,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여성중앙, 코스모폴리탄, 레몬트리, 세시, 뉴스위크, 한국판 등이 있다. 1974년 3월에 발행 부수가 50만부를 넘고, 1975년 9월 22일에 70만부를 넘었지만, 1978년 12월 12일에는 마침내 100만부를 돌파했으며, 1980년 언론 통폐합 조치로 인해 동양방송이 폐국과 동시에 한국방송공사에 흡수 및 합병되었다. 그와 함께 사명인 중앙일보 동양방송이 중앙일보사로 변경되었다. 1968년에는 월간중앙, 1984년에는 이코노미스트가 창간되었으며, 1991년에는 뉴스위크 한국판을 창간하였다. 1999년에 제1기획의 방송사업 부문을 인수해 중앙방송을 출범하였고, 삼성과의 계열 분리를 하였다. 2012년 한국ABC 공사 집계에 따르면 하루 발행 부수는 130만 354부이다. 주식회사 형태로 납부 자본금은 130억이고, 2020년 기준으로 대표는 박장희, 홍정도이다. 대한민국 내에 천 개의 보급망이 있고, 미주의 법인 및 지사가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노 100에 있다. 2007년 3월 18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일요일에 배달되는 신문인 중앙선데이를 창간했고, 2009년 3월 16일에는 대판에서 베를리너판으로 판영을 바꿨다. 2010년 2월 27일에는 키자니아 서울내에 신문사 체험관을 오픈하였다. 본래 중앙일보사는 1999년부터 삼성과의 계열 분리를 통하여 현재 삼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한겨레, 경양신문 등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의장계열 분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건희의 부인인 홍나희의 동생 홍석현 중앙일보사장이 이건희 회장을 통해 삼성 측에서 비자금을 받아서 삼성 계열사들이 가진 중앙일보지분을 인수했다는 것이다. 1966년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 대해 타 언론이 연일 비판 보도를 할 때 유독 중앙일보만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를 실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서서 왜곡 보도가 심각하다면서 재벌의 언론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하루 만에 이병철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비료를 국가에 바치고 언론에 손을 떼겠다고 밝히고 중앙일보 대신 다른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후에도 중앙일보는 삼성의 편법 경영 승계 삼성 엑스파일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 사건 등을 축소 보도했고 지난 2005년 엑스파일 사건 때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타 언론사 기자들을 밀치는 등 취재를 방해했다는 비판이 있다. 중앙일보는 디지털 매거진 서비스 조인스 프라임을 운영하고 있다. 조인스 프라임은 10개 카테고리 126종의 매거진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 썬데이는 중앙일보사가 대한민국에서 토요일에 발행하는 신문이다. 2007년 3월 18일에 창간되었다. 2008년 1월 판영을 기존 판영의 72% 크기로 줄인 베를리너 판영으로 바꾸었으며 2010년 9월 19일 차 제184호는 추석과 중앙일보 창간 45주년을 맞이하여 중앙일보 전 독자에게 배포하였다. 중앙일보는 미주 6개 지역에서 지경으로 발행되고 있다. 1개 지주회사 산하에 4개 지역법인과 2개의 총국이 있으면 1개 계열사로 조직되어 있다. 시애틀, 델러스, 토론토, 벤쿠버 등 4개 도시에서는 플랜차이즈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샌디에이고에도 플랜차이즈 지사가 있으나 별도 제작을 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LA판 신문을 똑같이 제공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는 1974년 LA에서 첫 발행되었고 현재 전 미주에 걸쳐 하루 25만부가 발행되고 있다. 신문은 미주 현지의 뉴스를 담은 로컬 신문과 한국 중앙일보를 실은 한국판으로 구성되며 미주에서 가장 큰 한글 매체이다. 미주 중앙일보의 영문 제호는 더코리아 데일리이고 홈페이지는 www.koreadaili.com이다 포털과 뉴스 존깽 데일리 등을 개발, 운영하는 회사. 2010년 10월부터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하고 조인스 엠스 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부터 한국 내 msn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조인스 엠스 앤으로 변경되었다. 사명을 조인스 닷컴에서 jcube 인터랙티브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제휴를 청산하고 원래 사업으로 돌아갔다. 도메인은 jyns 닷컴입니다. 미국 허스트와 합작한 법인 중앙일보의 출판법인 중앙일보의 부동산정보사업법인 이 부분의 본문은 동양방송입니다. 중앙일보의 옛 계열사. 1980년 언론통폐압으로 kbs에 강제 통합되었다. https://www.instagram.com slash p slash cgfcq3fbzjk slash 물음표 igshid는 1h1ztlisax36r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